안녕하세요. 부산교구 전산홍보국장 윤계성, 미카엘입니다.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아직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노예와 같은 조건에서 살며 고통받고 있음에 마음 아파하시는데요. 거리의 아이들, 부모를 잃은 아이들, 전쟁의 피해자가 된 아이들이 가정의 사랑을 되찾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? 이 아이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존엄성을 지닌 인간 존재입니다. 윤계성 신부의 비바파파, 서로 사랑하며 행동하는 리더들의 꿈터, 데레사 여자고등학교와 함께합니다. 아멘 아멘